우리나라 옛이야기 가재가 된 진검이 옛날 옛날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마까치가 말을 할 적 이야기랍니다. 졸졸졸 흐르는 말티맑은 냇물 속에 진검이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진검이가 뭐냐고요? 진검이는 냇물에 사는 새우인데 다른 새우들보다 몸이 3배쯤 크답니다. 같은 새우지만 새뱅이들은 진검이를 무척 부러워했어요. 새뱅이들은 정말 멋진 몸을 가졌어. 우리도 너희들처럼 몸이 크다면 얼마나 좋을까? 새뱅이들이 부러워하면 진검이들은 허리를 쭉 펴고 으스대며 헤엄쳐 다녔어요. 그런데 한 진검이는 그런 것을 다 시시하게 생각했답니다. 헹! 우리가 뭘 멋있게 생겼단 말이야? 그 진검이는 남의 것만 보면 무조건 좋게 생각하고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송사리처럼 방정 떨며 헤엄을 쳐보기도 하고 붕어처럼 하루 종일 입을 빠끔거리며 다니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진검이는 정말 멋있는 친구를 만났답니다. 바로 개였어요. 개가 집게발로 먹이잡는 것을 보고 진검이는 부러워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저 단단한 등딱지! 아무리 사나운 적이 공격을 해도 끄떡없겠어! 진검이의 눈에는 개가 용감한 장군처럼 보였어요. 그날부터 진검이는 오직 개의 생각만 했답니다. 개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었어요. 하! 내가 개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개라면 집게바를 번쩍 들고 멋있게 걸어 다닐 텐데 그러면 모두들 얼마나 부러워할까? 하! 나는 왜 개를 태어나지 않았을까? 며칠 동안 끙끙 앓던 진검이는 그럴듯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용왕님께 부탁해보자! 진검이는 용왕님을 만나기 위해 집을 떠났어요. 물속에 사는 우리들은 전부 용왕님이 만드셨으니까 내게도 개처럼 단단한 등딱지와 집게바를 붙여주실 수 있을 거야! 진검이는 용왕님이 사는 용궁에 도착했습니다. 색색의 물고기들이 그림처럼 헤엄쳐 다니고 산호들이 숲을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러나 개처럼 단단한 몸을 갖고 싶은 진검이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답니다. 용왕님을 만나자마자 진검이는 불평을 해댔어요. 용왕님! 저는 개처럼 몸이 단단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슬퍼요! 내 몸이 어때서 그러느냐? 내가 너를 만들려고 며칠을 생각했는지 아느냐? 용왕님이 달랬지만 진검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단단한 등딱지와 집게바를 주세요! 마침내 용왕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 원한다면 내게도 단단한 등딱지와 집게바를 주겠다. 오늘 밤 내가 자는 동안에 붙여주마. 용왕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진검이는 용왕님께 절을 하고 또 했어요. 그리고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용궁을 나왔지요. 이튿날 아침 일찍 진검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른 자기 몸을 더듬어 보았어요. 우와! 이 단단한 몸! 멋진 집게발! 진검이의 소원대로 단단한 등딱지와 집게발이 붙어있었어요. 용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검이는 용궁 쪽에다 넓죽 절을 하고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돌처럼 단단한 몸을 자랑하고 싶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얘들아! 얘들아! 먼저 친구 진검이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몸이 무거워서 전처럼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얘들아! 나와봐라! 진검이는 친구들을 보자마자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어떤 먹이도 놓치지 않을 이 집게발을 봐! 어떤 적이 공격해도 끄떡없을 내 등딱지를 보라고! 진검이는 모두 잘 볼 수 있도록 제자리에서 매물 돌았습니다. 너희들에겐 이런 것 없지! 없지! 친구 진검이들이 코방귀를 뀌었어요. 친구 진검이들은 깔깔거리며 저희들끼리만 가버렸습니다. 흥! 부러우니깐 괜히들 그러지? 가라면 못 갈 줄 알고? 개들이 나랑 친구해 줄 거야! 진검이는 개마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개들도 진검이를 반기지 않았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몸은 진검이를 담고 발과 등떡지는 우릴 닮았네? 이 괴상하고 징그러운 애가 어디서 왔지? 제 본술을 모르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 가! 가라! 가라고! 우리 마을에서 썩다가! 개들은 집게발을 쳐들고 사납게 흔들어댔습니다. 진검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으로 도망을 쳤어요. 무섭고 부끄러워서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로 올라가 돌 밑에 숨어버렸답니다. 사람들은 진검이도 아니고 개도 아닌 이 진검이를 가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가재는 지금도 산골짜기 돌 밑에 숨어 산답니다. 그러다 누군가 만나면 슬금슬금 뒷걸음 질쳐 도망간대요. 가재는 지금도 산골짜기 돌 붉면에 동검사구 상pt algun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